이번 시간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Git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Git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있어요 저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? 클릭했더니 우리가 익숙한 게 나오는 게 뭐예요? GitHub입니다 즉 Git은 GitHub을 통해서 소스코드가 관리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Git을 통해서 버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Git이나 GitLab과 같은 Git 토스팅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픈소스인 Git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다운로드 지불해서 하는 방법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답게 버전 관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하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? 여기에 새로운 디렉토리로 가서 여기 보면 GitClone이라는 것이 있어요 GitClone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저장소의 주소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있다고 그러네요 이미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OK를 누르니까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GitLog를 통해서 어떻게 그 소스코드가 변경되는가를 보면 대규모의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을 Git과 같은 도구가 없다면 얼마나 이 복잡성이 심각해질 것인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Git을 통해서 이 OpenSource라는 거대한 세계에 접속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